뉴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역박사 클라라입니다 스텔라님 피부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너무 많죠 피부가 좋아지는 성분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요? 세 가지까지는 생각 안 나고 딱 생각하면 콜라겐? 딱 콜라겐은 생각나네요 네 콜라겐도 맞고요 콜라겐 말고도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 이 세 가지가 피부를 좋아지게 만든 성분이에요 맞네요 이게 화장품이나 샴푸 광고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콜라겐은 젤리 같은 느낌이고 엘라스틴 하면 우리가 예전에 엘라스틴 했어요 이런 광고처럼 탱탱한 머릿결? 이런 게 떠올라요 피부는요 세 가지 층이 있어요 처음 맨 위에는 표피 그 다음에 진피 그 다음에 피아조직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피부의 탄력과 보습을 담당하는 곳은 진피예요 왜냐하면 진피가 혈액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영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진피를 구성하는 구조대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그 안에 뭔가가 비어있잖아요 이 비어있는 게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탄력이 떨어지겠죠 거기를 채워주는 게 히알루론산입니다 요즘에 히알루론산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효능이 있나요? 히알루론산은요 보습 보습 보습입니다 히알루론산은요 아미노산을 포함한 다당류의 일종인데요 일반적으로 신층의 모든 조직에 분포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의 수분을 끌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오무에서 유난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은요 수분 공급과 세포 조직의 베이스를 구성하고요 조직 간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분이 많이 필요한 눈이나 질의 건강, 근육 통증, 상처의 치료, 잇몸 건강 그리고 불만증과 두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관절 주사로 히알루론산 성분 주사를 맞는다고 하는데 관절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관절에도 도움이 돼요 무릎 연골 주사로 알려진 히알루론산 주사는요 연골과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작용을 하고요 연골에 영향을 공급하고요 통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필러는요 그 주 성분이 히알루론산이에요 아 필러가요? 아 이 얼굴에 넣는 필러가 히알루론산이라는 거 전 처음 알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젊을 때 이렇게 막 좋은 화장품을 쓰면 바로 티가 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좋고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이게 막 늘어지고 주름지고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바르고 뭐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이 표피에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탄력이다든가 보습 같은 것들은 이 진피에서 그래서 혈액이 영향을 공급해서 이제 받쳐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진피가 무너지면 안 돼서 우리가 이너 뷰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표피에만 영향을 하지 마시고요 진피에서 아래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박사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화장품으로 이렇게 피부 보습 나가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영양제를 먹으면서 안에서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예 히알루론산을 먹으면 우리가 보습에 도움이 됐지만 히알루론산만 먹는 것들은 효과가 좋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뭔가가 따라가셔야 되는 거죠 그 뭔가요? 그 뭔가가 물입니다 아 역시 물이군요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들여서 보습을 하잖아요 근데 얘만 먹으면 히알루론산만 먹으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많은 수분을 가지고 진피를 꽉 채우고 있어야지만 보습, 탄력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여서 히알루론산을 먹었을 때는 반드시 수분을 많이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물을 꼭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이라든지 채소, 과일이 우리 피부에 이렇게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무리 힘들고 지칠 때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카페인, 단 거, 탄수화물 이런 게 당기는 것 같아요 이왕 좋아지는 거 평소 습관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히알루론산이 음식으로 섭취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영양제를 먹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음식으로는 사골국물이라든가 뼈를 우려내는 것에서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흡수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은 유일하게 영양제로만 섭취 가능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은 8주 정도 섭취를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원료가 동물성 히알루론산이냐 유산균 배양 방식의 히알루론산이냐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영양제를 살펴보니까 특이한 게 유산균 배양 방식의 식물성 추출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를 보면 닭벼슬? 이런 걸로 되어 있다는데 차이가 뭔가요? 이 제품의 히알루론산은요 닭벼슬이나 소의 눈과 같은 동물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요 캐나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유일한 균인 스트레토코커스 종균주를 이용해서 유산균 배양 방식으로 생산한 히알루론산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좋고 흡수도 훨씬 더 좋습니다 히알루론산을 먹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양소가 또 있나요? 네 우리가 피부하면 히알루론산의 보습을 포커스를 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더 환하게 예쁘게 되려면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 있는 거 비타민 C 아 그렇네요 네 비타민 C 미백 효과도 있고 탄력성도 좋고 그 다음 항산에도 좋은 비타민 C지만 얘가 보습 효과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얘는 히알루론산하고 짝꿍을 해서 같이 다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저희 걸 보면 비타민 C가 같이 들어있는 거군요 네 그럼 하루 이렇게 한 알만 먹어도 두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 첨가하면 아연 아연? 네 상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얘가 항산화력도 좋고요 보습과 그 다음에 진정 효과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히알루론산, 비타민 C, 아연을 같이 드시면 보습과 미백과 진정과 세포 회복이 다 어우러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글루타치온도 피부 미백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알루론산은 하루에 언제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언제나 먹어도 좋은데요 히알루론산 성분이 90% 이상이라면 120에서 240mg 정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피부에 관심이 되게 좋은데 콜라겐 이런 것들도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오늘부터 또 추가로 히알루론산도 한번 챙겨 먹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놈부터 같이 갖고 다니셔야 돼요 아 이미 먹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피부에 좋은 영양제에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에 관한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요리님들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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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